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주사파에 미쳐있는 지도자들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이 주는 밥을 먹고 옷을 입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은 자들임에도 어찌하여 주사파에 미쳐 살아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공산주의는 지구에서 폐기 처분된 것입니다. 안개스로부터 칼막스를 거쳐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시작된 공산주의는 이승만 대통령이 예언한 대로 10년 안에 끝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찌하여 한반도에서만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까? 김일성이 공산주의를 각색하여 주체 자상이란 자상을 종교화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다 무너진 공산주의가 북한과 한국의 주사파들에게는 지금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체교는 공식적으로 세계 종교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지도자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은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수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나 전문가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이 스칸디나 반도의 복지국가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은 복지국가 연구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타서 너도나도 몰려갑니다. 결국 그들이 가서 연구한 것은 재금을 더 걷어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핀란드 등의 국가가 왜 복지국가를 만들었고 그것을 계속 발전하였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산국가를 만드는 것은 돈과 경제가 아니라 그들 밑에 흐르는 정신인 것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제도를 만들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를 이룬 것은 그들 피에 흐르는 기독교 정신인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바이킹이라고 하는 아주 거친 해적들의 나라였으나 기독교를 받아들여 종교 개혁 후에는 칼빈 국회를 지향하는 강력한 기독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 정신이 제도의 복지국가를 밀어내는 원천적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로 보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설계한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입국론을 권국정신에 받아 넣은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로버트 베로의 주장에 의하면 세계 2차 대전 이후 148개 신흥국가 중 잔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 뿐인데 그 원인에 대하여 정확히 말했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가 기독교 정신을 앞세웠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진정 주사파를 정리해 복지국가로 가려면 온 국민들이 기독교 편에 서야만 현실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와 철학이오 지구상에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온 국민들이 신앙으로 돌아갑시다. 신앙 안에서도 인간들의 실수와 모순이 있지만 예수님의 복음의 본체는 완전 무결한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에덴 동산 이후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울구시수에서 전광훈 목사 드림